맞지? 거기 멀리서 뛰어가지고 이거 잡으면 어때? 물고기? 음... 생각만 해보고 좋을 것 같아. 뛰어가서 이걸 드는 거야.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. 먹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라. 자, 준비하시고. 하나, 둘, 셋. 밉다, 이워어. 이제 미들깡 태큐리 뿐. 어? 잡았어? 뭔데? 응? 찾아가자. 그거 먹을 수 있을까? 아니요. 왜? 못 먹죠. 먹는 거 맞는 거? 먹는 거 아니에요. 왜 멧뚜이를 먹어요, 우리가? 태큐나 힘내. 아까 났어요. 봐봐, 그. 호르렁 소리 났다. 봐봐. 아, 배고파. 이보다 찾아갈 순 없다. 뭔가 발견한 태큐리. 배고프다. 일단 먹고 보자. 동생들 못같이 뜨득히 맛잡으라, 맛잡으라. 우리 먹을 거 많이 땄잖아요, 봐봐요.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돌아가자. 네, 돌아가자. 네, 돌아가자. 동생들아, 내가 왔다. 네, 돌아가자. 네, 돌아가자. 네, 돌아가자. 그거는 모자잖아, 집에서. 아, 너희 여태 뭐해? 동생들을 이끌고 받아놓아 출동. 배고픈 자와 쾌한 마리 한 판. 놓치면 굶는다. 오, 이젠 제법인데. 이거 너무 힘이 있는 미역이다. 미역은 왜 이렇게 생긴다. 이거 안 돼? 오, 조개다. 배고픈 자와 쾌한 마리 한 판. 야,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집에서 살살. 집으로 가자. 랄랄랄라. 어쯹팀 골고기 성공. 이대로는 안되겠다 유야 도와줘 나 전화장사잖아 전화장사 등장이예요 얘들아 그건 무리야 욕심을 버리고 작은 돌부터 하나씩 계속 가지고 있었네 조금만 힘내 내가 제일 무겁다 내가 제일 무거워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되요? 저거 카메라 들께요 너가? 한쪽 얼굴 찍지 말고 이거 돌 찍어 감독님 저거 찍고 있어 감독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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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찍을게 더워야 돼요 더워 마무리까지 꼼꼼히 바람피알꽃 완성 저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어느덧 해는 good job good job we got it good job you 어?